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팬덤은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입만 아프지만 정치권이라든가 언론 측에서는 이 정도로 팬덤을 거느린 국무위원 예비 정치인은 오랜만에 본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동훈 장관의 팬덤은 이재명의 개딸들과 확연하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한동훈 장관의 인기라든가 팬덤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최근에는 한동훈 도토리 만들기 현상이 한 장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도토리 만들기 열풍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렇게 해당 영상이 커뮤니티라든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여성이 도대체 왜 한동훈 장관에게 도토리를 그려달라고 했는가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토리가 한동훈 장관의 팬덤 사이에서 통용되는 대통령의 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과 도토리는 그 초석만 놓고 보면은 이게 똑같아가지고 한동훈 도토리 만들기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무튼 이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동훈 도토리 만들기 뭐 이러한 현상이 팬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고 있으며 정치 분석가들은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재미있게 밈 현상으로 만들어서 확산이 되는 것은 정치인의 지지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도토리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를 조사해보면은 현재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정식으로 정치 선언을 하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보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은 차기 대권주자 한동훈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굳힐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식의 농담도 화제인데 어제 한동훈 장관은 울산 HD 현대중공업에 방문을 해서 조선업과 관련된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 장관은 조선업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이 조선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자신이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해봐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의 농담에 일제히 빵 터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한동훈 장관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저격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현 정권을 향해서도 검사 정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한 장관이 보여준 저 발언은 자신이 검사였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농담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검사 출신이라는 자신의 공격당할 수 있는 포인트를 유쾌하게 전환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매번 볼 때마다 그때그때 순발력이라든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그러한 재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건 솔직히 센스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발언이죠. 최강욱하고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최강욱의 암컷 발언도 그것도 아마 드립이었을 것 같은데 같은 드립을 쳐도 이렇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의 팬덤과 비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팬덤인데 한 장관의 팬덤과 이재명의 팬덤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의 팬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나게 외연 확장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릴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엄청난 팬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온라인 팬덤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주제로 한 여러 갤러리라든가 팬카페, 카톡에서 단체 대화방 등이 개설이 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주제로 한 움짤이라든가 또는 그의 패션이라든가 굿즈들이 화제가 되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게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팬덤인 개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외연 확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개딸들마저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강성 개딸들만 남았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팬덤하고 개딸들과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활동 모습인데 한동훈 장관의 팬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1만 3천 명 이상이 가입을 한 네이버 팬카페 위드 후니에서는 한동훈 장관 생일을 기념을 해가지고 4만 9천 원이 모일 때마다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문화가 있고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이 800만 원 이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딸들의 팬덤은 뭐 이렇게 기부활동을 한다라든가 유쾌한 팬덤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와 폭력적인 팬덤 때문에 매번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는 커녕 이재명의 단식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재명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는 일명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찾아가서 난장판을 부리고 문자폭탄을 돌리고 저주를 쏟아내고 있으며 최근에도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최강욱을 감싸면서 민주당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은 최강욱이 아니라 바로 수박들이다. 수박들이나 내쫓아야지 왜 최강욱을 징계를 하냐면서 최강욱을 감싸는 뭐 이런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팬덤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선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한동훈 장관을 욕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겟달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정치적,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현재 민주당 내 분란이라든가 이재명의 정치적인 입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겟달들의 책임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팬덤을 보면 요새 아이돌 그 팬덤 문화를 좀 많이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아이돌의 팬덤들 보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아티스트를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팬클럽 활동을 하더라도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BTS의 팬층으로서 그들은 기부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콘서트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자신들이 가져온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치우고 가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BTS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더 좋게 만들고 있죠. 아마 한동훈 장관의 팬층 역시도 비슷한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또 팬들의 이러한 활동은 한동훈 장관에게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중도층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팬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고 외연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동훈 그 정치인을 보면 지지자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왜 양족 지지층의 활동이 이렇게까지 대비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